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뒷면이 파란색이고 전부 섞여있는 카드가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분이 카드 한자만 골라줄래요? 전 안볼테니까 친구랑 확인해요 시력이 안좋으세요? 다같이 오라고요? 센스가 있으시네요 확인했어요? 네 이거 줄래요? 그리고 중간에 잘 넣어줄게요 들어갔죠? 한 번 더 넣어줄게요 중간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안찾아요 카드 저는 마법사거든요 마술사 아니고 마법사라서 호그와트 상점에서 파는 나 해리포터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네 10번은 봤어요 호그와트 상점에서 파는 신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안 나왔는데 이게 신이거든요 제가 안찾고 신이한테 찾으라고 시킬 거예요 귀엽지 않아요? 거기 있으면 할로윈이라 제가 유령 관련된 마술을 만들었거든요 보여주려고 만든 거예요 이거 되게 특별한 엄청 좋아지네요 특별한 마술인데 왜 이름이 신인지 알아요? 제가 이름을 신이라고 지켰거든요 이게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디크자를 따서 신이라고 불렀어요 에이 아까 4개가 더 재밌었어요 맞아요 제가 이름을 대충 짓긴 했는데 신이가 남자예요 그리고 신이한테 귀엽고 깜찍하게 신이한테 카드 찾아줘 해주면 실제로 카드 찾아주거든요 아니요 기호 깜찍하게 해줘요 에이 설마요 말해봐요 신이야 카드 찾아줘 친구 내봐요 신이야 카드 찾아줘 장난 아니네 신이야 카드 찾아줘 카드 찾아달라고 하면 신이 위에 있잖아요 잘 봐야 돼요 신이 이렇게 한 번 비벼주면 오? 위에 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한 번 비벼주면 신이 들어간 거 봤어요 어떻게 했어요 카드 찾으려고 중간에 들어갔어요 뭐야 응 틀어봤잖아 어떻게 했어요? 고른 카드 어떤 카드예요? 신이가 찾았어요 하트 10 하트 10 하트 10 맞아? 네 확인해보면 하트 10 우와 어떻게 했어요? 이 카드 뒤에만 붙었잖아 하트 10에 7 다이아몬드 네 확인해보면 7 다이아몬드 확인해보면 하트 2 에이 확인해보면 클럽 10 뭐야 어떻게 뭐야 대박 이 카드 뒤에만 붙어있잖아 신이가 맞죠 카드 찾으려고 여기 들어갔잖아 아 내 애교가 못했네 하트 10 하트 10 남자라서 좀 약간 쉬운 남자거든요 다 찾아줘요 찾아달라고 하면 다시 찾아줘 여기 있는 친구가 뒤에 붙은 신이 있잖아요 네 클럽 워치 카드 이렇게 잘 잡고 있을래요 그리고 손 모아줄래요 그리고 신이가 사는 집이 있어요 네 네가 사는 거지 네가 사는 거지 하하하 텐션 왜 이래 하하하 신이가 좀 좋은데 살거든요 약 성에 살아요 네 설마 집으로 이동할거니까 잘 봐요 유룡이 집은 친구 손에 잘 올려놓을게요 다이아몬드 카드 위에 이렇게 흔들어볼래요? 자우로 흔들어주면 뭔가 더러운 것 같아 뭔가 더러운 것 같아 아 진짜 더러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느낌 흔들어주면 네 에이 설마 에이 설마 들어간 느낌 안들었어요? 움직이는 느낌 들었다거나 저 들었어요 가요? 여긴 들었어요 난 다시 흔들어 다시 흔들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느낌 이상해요? 살아뒀잖아 다이아몬드 카드 확인해봐요 우와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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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볼게요 어? 뭐야 안 들어갔는데 뭐야 사람들이 그래 왜 신이 안 들어갔어요? 신이가 남자라고 했잖아요 성별이 남자라서 집에 들어간게 아니라 이쁜 누나들만 보면 집에 안가고 막 놀고싶어 하거든요 애가 남자라서 지금 여기 있잖아 신이 누워있잖아 어디요? 여기 누워있잖아 지금 나만 놀고싶었나봐 나만 놀고싶었나봐 나만 놀고싶었나봐 돌려봐 오오오 어디갔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하겠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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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요 무슨 들어간 느낌이 어디서 나왔냐? 도대체 신이가 이렇게 손등에 있었잖아 네 잘 봐요 친구 손에 이렇게 잘 붙여주고 잘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신이를 신이가 잘하는 것도 순간이동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백지카드에 붙여서 순간이동하는 거 보여줄게요 설마 저거 상자 제가 갖고 왔는데 잠깐 이거 카드 들려줄래요? 네 이 상자 뭔지 알아요? 네 이거 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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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닌가요? 네? 신이 거 아닌가 이쪽으로 올래요? 이제 여기다가 봉인을 시켜줄 거예요 조금만 내려줄래요? 이 상자 밑에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 신이 흔들어가지고 흔들어주면 신이가 이 조그만한 구멍으로 쑥 하고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 거 보여요? 네 들어가는 거 보여요 진짜요? 집중해서 잘 봐야 돼요 신이 조금만 내려줄래요? 잘 봐요 신이를 잡아서 원투 흔들어주면 봤어요? 들어간 거 없어졌잖아 흔들어주면 흔들어주면 에이 이거 신이 구멍 안으로 들어간 거 봤어 쑥 하고 들어갔는데 방금 흔들어주면 봤어요? 아니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신이가 사라졌잖아 신이가 어디 갔냐면 조그만한 구멍에 신이가 유령이라 들어갔는데 안 느껴졌어요? 네 아까 느껴졌어요 아 이번에 안 느껴졌어? 네 신이 이제 이거 열고 싶잖아 네 여는 공간이 없으니까 동전을 딱 넣어주면 신이가 딱 나오거든요 튀어나오거든요 에이 신이가 동전을 좋아해서 동전 넣어주면 딱 튀어나올 거예요 신이 되게 여러가지 좋아하는 거 맞네 네 좋아하는 거 네 좋아하는 거 네 신이가 여기 밑에 꽉 잡아줘 이거 절대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신이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한 다음에 여기 동전 넣는 구멍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동전 넣어주면 돼요 알았죠? 할 수 있어요? 준비가 딱 되면 넣어줘야 돼요 아저씨 아저씨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아 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빨리 넘어 하나 둘 셋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framed eras 아 아 원창 conn 된고 crossing 아 흥 아 corporations 대신거야? 대신거야? 완전히 있어!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마음도끼면 안 돼 마음도끼면 안 돼 장난감해? 야 신이 여기있어 장난감이야 빼봐요 빼봐 신이 신아 내가 구출해줄게 안에 신이 들어있잖아 많이 아파 보길래? 많이 아파 보길래? 많이 아파 보길래? 많이 아파 보길래? 신이 빼주고 오늘 할로윈이라 깜짝 놀랐어요 어때요?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 깜짝 놀랐어요 장난감이고 들어줄래요? 손 끝으로 눌러주면 돼요 네 신이를 눌러주면 돼요 여기 손으로 눌러주면 돼요 제가요? 아니 친구야 한정도 앉아볼래요? 저처럼 앉아볼래요? 저처럼 앉아볼래요? 이거 손 떼줄래요? 내려놓을 테니까 이거 눌러주면 돼요 제가 떼주라고 할 때 떼주면 돼요 네 움직이지마요 잘봐요 여기 보이죠? 네 이게 어떻게 움직일까요? 떼볼래요? 떼볼래요? 잘봐요 잘봐요 아 놀라오는거 봤어요? 아 아 바삭바삭 왜 뒤로 자빠지고 그래? 신이 올라온 거 봤어요? 어떻게 한 거에요? 만져 봐요 뭐 이상 없어요 손에 달라붙었어요 뭐 붙어있는지 확인해 봐 스파이더맨이에요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으옹 뭐하는거야? 이거 마법사만 내는거야? 주문을 왜 하지? 나라라 신이야 나라라 신이야 뭐야 신이가 한 번 하면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고싶다고 들리거든요 이제 집에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집이 갈 시간이 되어서 오늘 신나게 놀았거든요 누나들이랑? 애기처럼 해주세요 애기라서 이제 유령의 집에 다시 들어갈거에요 집 가고싶다고 하니까 친구 손 모아줄래요? 유령의 집은 친구가 위아래로 덮어줄래요? 이걸요? 그리고 나서 신이를 왼손에 잡아줄게요 주머니에서 마법의 지팡이 호그와트 상점에서 파는 펜 아니고 마법의 지팡이 맞아요 제가 딱 쳐주면 신이가 들어갈거에요 잘 봐요 오! 깜짝 놀라요 오! 뭐야?! 뭐에요? 불빛감께 한번 쳐주면 들어가거든요 칼 확인해볼래요? 오~~~~ 오~~~~ 찼 Jos 불핏감께 사라진거 봤어요? 와~~ 찼 Jos 오~~~~ 아니 brake concur 만져 봐요 만져 봐 야 너 왜 거기 들어가있냐? 아니 우와! 신호! 뭐야? 붙인거 아니야? 붙인거 아니에요 크림이죠? 신이 들어간거 봤어요? 어떻게? 이제? 이제 믿어요 허구와트 있다니까 마법이라니까 어머 어머 아까 친구가 뭐라고 그랬죠? 신이 보고? 가지고 싶다 했잖아 신이가 남자라서 이쁜누나한테 자꾸 가거든요 그래서 흔들어주면 신이가 친구 몸으로 들어갈거니까 잘 봐야돼요 여기 신이 여기 있는거 보이죠? 네 여기 있죠 그림이잖아요 유령이집 카드 잡아서 흔들어볼래요? 세게? 세게 낼래요 네 천천히 한번만 더 흔들어볼래요? 신이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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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거 같아요? 왔나? 이리와 확인해봐요 카드 오 오 오 어디갔어 신이 안보이는 곳에 들어가는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니 어딜 뛰는거야 어디인줄 알아요? 어디있어요? 핸드폰 빼봐요 어디잇 왜? 이렇게? 이거 뭐야? 왜 여기 있어? 안 짰어! 너 짰지! 아니 빨리... 안 짰어! 누나 아까 우리 사진 찍나 찍어서 짰지? 안 짰어! 처음 봤죠 저희? 처음 봤잖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처음.. 처음 봤잖아 왜.. 우리 주문할 양운탕 멋지자 이거는 오늘 마술 봤잖아요 마술봉 기념을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마법을 보면 이거 마술 아니고 마법이잖아 신기한 마법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박수가 나오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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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하트K는 움직이지 않게 잘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른 카드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볼래요? 바뀐다 바뀐다 생각하면 실제로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일반 카드가 아니라 호그와트 상점에서 파는 카드라 제가 딱 신호를 주면 바뀐다 생각했어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비워봐요 비워주면 어떤 카드였죠? 말해도 돼요 K 다이아몬드 확인해 볼래요? 오오오오 오오오 욕하셔야 돼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제가 K 다이아몬드 잡고 있을 테니까 절반만 들어서 올려줄래요? 덮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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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모아줄래요? 제 손에서 아니라 여기서 올라오면 신기하겠죠? 하하하하하하 말이 안해요 어떻게 올라와야 하는데 중간에 있는데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바뀐다고 생각한 것처럼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비워볼래요? 하하하하 올라온 것 같아요? 하하하하 확인해 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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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보여줄게요 다이아몬드를 중간에 잘 넣어줄게요 들어갔죠?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밀어서 넣어줄래요? 네 들어갔죠? 신호를 주면 사라지게 돼요 이거 하트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어디인 줄 알아요? 사라졌잖아 어? 진짜 없는데? 지금 위에 있어요 우와 뭐야? 우와 안 봤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카드 만져봐도 돼요 다이상없는 카드 일반 카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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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영상 짧게라도 올려드릴게요 하하하하 살아있어 나 악수하자 하하하하 악수한거 봐라 신이 악수를 하고 있어 파는 리렉션이 좋아서 곧 있으면 할로윈 이잖아요 하하하하하하 그래서 제가 사탕을 드릴게요 주려고 상관할게요 이거 뭘 골라요 어떤거 골라요 친구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수치중 먹고 싶은거 하나씩 가져와요 아 짤거 밥 먹고 저녁 안 먹었죠 마과짜에요 맛있고 후식으로 먹어요 나 그거 먹을래요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현타 시계온다니 빨리 영상 확인해봐야 돼요 이거 영상 확인날 제가 아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리액션이 좋아서 진짜요? 아니 소리 지르는 거에서 나도 놀랐어요 소리 지르는 거에서 상자 터질텐데 공포영화도 못 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공포영화도 못 봐요? 완전 극심한 쫄봄 때문에 쫄거에요 쇼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쇼킴 아니야 아니야 쇼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